너 정말 사도 안 치고, 저 계약서 좀 다 찍힐 자신 있어? 그거 하나라도 어깨면 나 바로 쫓아낼 거야. 민법 103조, 선량한 풍성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. 니 그 말도 안 되는 계약은 애초에 무효야. 저 계약서에 선량한 풍성 및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거든요. 민법 제 105조, 당사자가 범정 중에 선량한 풍성 및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에 다른 의사를 피한다는 그 의사에 의한다. 바꿔, 104조, 시원적이 공정을 이룬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. 오, 그럼 무효니까 애초에 계약은 없었던 거네. 나가 지금!